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책방 주인장이 낭독해 드릴 작품은 사씨 남정기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조선 조종 내부의 암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 유연수는 숙종을, 사씨 부인은 인연왕후를, 교씨는 교활한 장희빈을 의미합니다. 교씨의 음해로 사씨가 추방당하는 장면은 장희빈의 음해로 인연왕후가 폐유된 사건을 빗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씨 남정기 명나라 가정 연간의 일이다. 금능 순천부 땅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유효, 이름은 현이다. 그는 계국공신인 유기의 자손이다. 유현은 사람 됨이 현명하고 문장과 풍채가 좋았으며 일찌감치 벼슬에 들어 일세의 추앙을 받았다. 열다섯 살 때 시랑 최모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자녀의 소생이 없었다. 근심으로 지내다가 늦게야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을 잃은 그는 인생 무상을 느끼고 벼슬의 뜻이 없어졌다. 유현은 병을 빙자하여 사직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다. 그에게 매재, 노이동생이 있었는데 성행이 유순하고 정숙했다. 일찍이 선비 두홍의 아내가 되었고 두홍은 늦게야 벼슬을 했다. 유공의 아들 이름은 연수라 했는데 어려서부터 숙성했고 문장과 재주가 뛰어났다. 유공은 아들을 기특히 여겨 사랑했으나 그 재롱을 죽은 부인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유연수는 열 살 때 이미 향시의 장원으로 뽑혔고 열다섯 살의 과거에 급제해 한림학사를 제수받았다. 일찍 벼슬길에 나간 유연수는 십 년 동안 학업에 힘쓴 뒤에 출사할 것을 황제에게 청했다. 황제는 그 뜻을 기특히 여겨 5년간 수확할 말미를 주었다. 유한님이 급제 후에 성원하려고 할 때 구원하는 교수가 많았으나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유공이 매제 두 부인과 함께 성 중에 모든 매파를 청해 현철한 소조가 있는 집안을 물었으나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좀처럼 결정하지 못했다. 하루는 매파가 찾아와 말했다. 모든 말이 공변되지 못하니 제가 바른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부기한 곳을 구하면 엄승상댁만한 곳이 없고 현철한 교수 낭자를 구하려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조밖에 없으니 투 대 가운데 택하십시오. 유공이 대답했다. 부기는 본 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 어진 교수를 택하려고 하오. 사급사는 본 뒤 대감 벼슬을 하다가 적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 진실로 강직한 인물인데 그 집에 소조가 있는 줄은 몰랐소. 그 소조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에 뛰어나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중매일을 본 지가 삼십여 년인데 모든 재상댁을 다니며 신부를 많이 보았으나 이같이 뛰어난 소조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대감님은 두 번 묻지 마십시오. 매파가 돌아간 뒤에 유공은 매제와 상의했다. 그러자 두 부인이 묘한 제안을 했다.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필법에 나타나니 사소조의 필체를 얻어봅시다. 우아함에 묘혜스님을 불러서 관음하상의 관음찬을 사소조에게 짓도록 청탁합시다. 사소조의 진피를 보면 제덕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청하러 갔을 때 사소조의 선을 보고 올 것이니 묘혜스님은 매파처럼 좋은 말로만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관음찬은 매우 어려울 텐데 여자의 글재주로 어찌 감당할까 어려운 글을 짓지 못하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유공의 매제의 말이 옳다 여기고 빨리 사소조와 선을 볼 것을 재촉했다. 매제는 사람을 우아함으로 보내서 묘혜스님을 불러왔다. 신부의 제덕과 용모를 할 길이 없으니 묘혜 암자에 기부하려던 이 관음하상을 가지고 가서 사소조에게 관음찬을 받아서 보내주시오 하고 화상을 내주며 강곡히 부탁했다. 묘혜는 그 화상을 들고 자기 암자의 일처럼 간청하고자 사급사 집으로 갔다. 소조의 모친은 본디 불법을 신앙했으므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묘혜를 보고 바로 불러들였다. 묘혜가 안부인사를 하자 부인이 반겨하며 물었다. 오래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왔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의 암자가 퇴락해 금년에 정제를 얻어서 중수하느라고 대개 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났으니 마침 부인께 한 가지 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이라면 어찌 시주를 아끼겠소마는 비난한 집에 재물이 없어서 걱정이오. 청이라 함은 무엇이오? 소승이 청하려는 것은 재물 시주가 아니옵니다. 소승의 암자를 중수한 뒤에 어떤 시주 댁에서 관음하상을 보내주셨는데 그림 뒤에 찬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흠입니다. 대개 소저가 금석 같은 침필로 찬문을 지어주십사하고 청하러 왔습니다. 찬문은 산문의 보배라 그 공덕이 칠보를 시주하는 것보다도 더 중하며 찬문을 써주신 소저에게도 복이 도래할 것입니다. 부인은 하인을 시켜 소저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묘해가 소저를 보니 용모가 관음보살이 강름한 듯이 황홀했다. 묘해는 마음속으로 놀라며 합장 배래했다. 소저와 묘해의 인사가 끝난 뒤에 부인이 소저에게 물었다. 스님이 멀리 찾아와서 네 침필로 관음찬을 구하는데 네가 그 글을 지을 수 있겠느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에게 지으라고 하시더라도 노둔한 제 제주로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부짓는 것은 여자가 경계할 일이라 했으니 스님의 청일지라도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음보살님은 본디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여자의 글을 받아야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요즘 여자 중에서 소저가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승의 간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묘해는 얼른 족자를 싸가지고 온 책보를 불어서 관음보살의 화상을 펼쳤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흰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어린 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물결을 헤치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 화법이 정묘해 관음보살과 동자가 살아서 움직일 듯이 보였다. 사소저는 그제야 더 사양하지 않고 손을 정결히 씻은 뒤에 관음하상의 족자를 벽에 걸어모시고 분양 배래했다. 그런 다음 채피를 들고 앞으로 가서 관음찬 120자를 족자 및 여백에 가늘게 썼다. 다시 그 아래에 연월일과 정옥 은사 배작서라고 서명했다. 묘해는 그 글의 뜻과 글씨의 모양을 극구 칭찬하고 유공댁으로 돌아왔다. 묘해에 화답을 기다리고 있던 유공과 두 부인은 묘해가 돌려주는 관음하상의 족자를 받으면서 물었다. 그 소절을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관음님 얼굴과 같은 용모였습니다. 묘해는 사급사 댁의 모녀와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했다. 유공은 묘해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 그 재주와 덕행이 범인이 아니다. 매파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으니 곧 예를 갖추어 다시 통원하자. 남매가 합의하고 다시 매파를 사가로 보내서 통원하려고 부탁했다. 매파는 즉시 행장을 꾸려 사급사의 집으로 갔다. 사소조는 계국공신 사일청의 후예요 사후영의 딸이었다. 사후영은 본디 청념강직하나 간신의 모해를 받고 소주로 귀양을 가 그곳에서 죽었다. 부인은 비분을 참고 소조를 데리고 고향 본집에 돌아와서 슬픈 세월을 보내며 소조를 애지중지 길렀다. 딸이 성장해 홍기가 되었으나 마땅한 혼처가 없어서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차에 매파가 찾아왔던 것이다. 제가 유시문중의 명을 받아 귀댁 소조와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랑 대신 유한림으로 말하면 소년의 등과해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니 귀 소조의 용색과 일대가 귀연인가 하옵니다. 부인은 이미 유한림의 풍채가 범리에서 뛰어난 소문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일륜의 대사를 매파의 말만 듣고 혼인을 허락할 수 없었으므로 소조가 아직 유약하다는 핑계로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매파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와서 유공과 두 부인에게 사실대로 자세히 보고했다. 유공은 실망하고 오랜 생각 끝에 매파에게 물었다. 그대에게 가서 할멈은 뭐라고 말했나 매파는 처음 인사부터 하직하고 오던 인사말까지 자세히 되풀이에 말했다. 유공은 매파의 교섭 경과를 듣고 내가 소홀하게 할멈에게 잘못 가르쳐 보냈었구나 하고 매파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유공이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지연을 찾아보고 정중하게 중매를 부탁했다. 아들의 혼사로 사과의 매파를 보냈더니 교수의 모친이 교수의 유약함을 핑계로 헌하지 않으려고 하오. 귀관이 나를 위해 사과에 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오. 유공이 부탁하고 돌아간 뒤에 지연이 사과로 찾아갔다. 부인에게 만나기를 청하자 부인은 딸을 미리 객당의 옆방에 깊이 숨겨두고 노복을 시켜서 지연을 객당 안으로 인도했다. 성주께서 친히 노추한 곳에 왕님해 주시니 저희 집에 영광이 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소관이 귀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댁 소저의 혼사를 꼭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전임 이부시랑 참지정사 유공이 귀댁의 소저가 제덕을 겸비하고 자세기 비상함을 듣고 기특히 여길 뿐 아니라 사급사의 청명정직함을 항상 흐망하오니 귀댁 소저를 며느리로 삼고자 하옵니다. 좋은 때를 잃지 마시고 허락하시면 제가 돌아가서 유공을 배울 날씨 있을까 합니다. 부인이 다시 전언해 대답했다. 용호한 여식이라 제덕이 부족하고 용모 또한 취할 것이 없는데 성주께서 이처럼 친히 오셨으니 어찌 사양하오리까 성주께서는 돌아가셔서 쾌히 통원하겠다는 뜻을 전해 주십시오. 지연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서 유공에게 그 경과를 상세히 알렸다. 유공은 기뻐하며 지연의 수고를 취하했다. 곧 택이라고 혼례 준비를 시작하는 한편 사급사의 가세가 비낙함을 알고 납회를 후하게 보냈다. 어느덧 길일이 되어 양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식을 치르니 남풍 여모가 바로래 봉황의 쌍을 이루었다. 신부의 모친은 신랑의 신선같은 풍채를 사랑해 딸과 아름다운 쌍을 이룬 것을 즐기면서도 남편이 그 모양을 보지 못하미 슬퍼 눈물로 옷깃을 적시었다. 어느덧 날이 지고 잔치 손님들이 돌아갔다. 유할림이 첫날밤의 신부와 더불어 운호지락을 이루니 남녀의 정이 흡족했다. 이튿날부터 소전은 시아버지를 효송으로 받들고 남편을 즐겁게 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서 백약이 무효하니 유공은 자신이 소생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매제에게 탄식하며 유언했다. 허진 누이는 나 죽은 후에 자주 왕래의 가사를 주관하고 잘못이 없게 해 주오. 또 아들 한님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 너는 앞으로 가사를 고모와 상의의 가문을 빛내도록 하라. 내 아내는 덕행과 식견이 높으니 가부를 불의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함께 공경하고 화락하거라. 이날 유공은 유족들에게 일일이 유언한 뒤 엄연한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한님 부부의 호천 애통은 비할 데 없었고 두 부인 또한 애통해 했다. 영구를 선영에 안장하고 한님 부부가 집상하니 슬픔이 뼈에 사무쳐서 통곡하는 정상이 모든 사람의 눈시울을 적셨다. 어느덧 3년상을 마치고 유한님이 직임에 나가니 황제가 중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한님이 조종의 소인을 배척하는 기계가 강직함으로 엄승상이 꺼리고 방해했다. 이러는 사이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금실이 원한가 같았으나 유한님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유한님의 나이가 어느덧 30에 이르렀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어서 늘 망연했다. 사 부인은 이를 근심하고 한님에게 호소했다. 첩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지 못해 당신과 십여 년을 살았으나 아직까지 일점 혈육이 없습니다. 첩의 무죄한 죄가 조문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나 당신의 관용하신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종사가 위태로우니 첩은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취해 등남 등녀하면 가문의 경사일 뿐 아니라 첩의 죄도 면할 수 있을까 옵니다. 유한님은 허허 웃고서 부인을 위로했다. 소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을 두고 다른 첩을 얻을 수야 있소.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당신은 왜 화근을 자청하는 거요. 그것은 천만부당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이러던 어느 날 매파가 와서 사부인에게 권했다. 한 곳에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부인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내가 구하는 여자가 어떤 줄 알고 하는 말이오? 사부인이 묻자 눈치 빠른 매파가 재빨리 대답했다. 대개 둘째 부인으로 구하시는 뜻이 요색을 취하심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이울 수 있는 여자인 줄 압니다. 그렇지 못하고 용모와 재생만 잘난 여자는 부인께서 구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 여자의 근본을 자세히 말해보시오. 양반댁 사람으로서 성은 교요 이름은 체란인데 조실부모하고 지금은 그의 형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방년 열여섯 살입니다. 부인이 남편 한림에게 매파의 말을 전하자 한림은 못 이기는 척 허락했다. 내가 첩을 두는 것은 굳이 바쁘지 않은 일이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으니 좋도록 하시오. 곧 교시집에 통원하고 친척을 모아 간략한 잔치를 열어서 교시를 두 번째 부인으로 데려왔다. 교시는 유할림과 본부인에게 재배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빈 일동이 교시를 바라보니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거동이 경첩해 마치 해덩아 꽃가지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이 고았다. 모두 입을 모아 교시의 자색을 칭찬하는데 두 부인 혼자만은 안색이 우울해지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교시를 화원 별당에 머무르게 하고 유한님이 새로운 둘째 부인과 밤을 지냈는데 남녀의 정분이 각별했다. 이튿날 두 부인은 사씨에게 새로 맞은 교시를 조심하라고 거듭 이르고 돌아갔다. 유한님은 교시처소의 당호를 고쳐서 백자당 이라 하고 시비 남매 등 다섯 명이 교시에 시중을 들게 했다. 교시는 총명함이 지나쳐 교활한 솜씨로 유한님의 마음을 잘 맞추고 본부인 사씨도 잘 섬겼다. 곧 교시 몸에 태기가 있었으므로 유한님과 본부인 사씨는 매우 기뻐했다. 한편 간산 교시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염려한 나머지 여러 무당을 불러서 미리 점을 쳤다. 그러나 어떤 자는 생남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생녀한다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했다. 교시는 무당들의 불길한 점쾌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하루는 시비 남매가 교시에게 이상한 말을 속삭였다. 동리에 으뜬 여자가 있는데 호가 심랑이라 합니다. 본디 남방 사람인데 여기 와서 우거 중입니다. 재주가 비상에 모르는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 교시는 기뻐하며 심랑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였다. 심랑은 교시의 맥을 찍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개집이 들었습니다. 교시가 깜짝 놀라며 대책을 물으니 심랑이 대답했다. 제가 제가 일찍이 산중에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서 수업하고 복 중의 염액을 남태로 변화시키는 술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꼭 색담하시고 싶으시면 저의 그 묘한 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교시는 반색하며 후환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심랑이 술법을 펼치고 돌아가니 어느덧 십삭이 차고 교시는 다행스럽게도 등남했다. 어린아이의 이목이 뚜렷하고 세살된 아기만 하므로 한님은 본부인 사시와 기쁨을 이기지 못했고 노복들도 모두 경애하며 칭송했다. 교시가 나마를 낳자 유한님의 애정이 더욱 두터워지고 백자당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이름 또한 장주라 부르며 장중 보호같이 여겼다. 더구나 본부인 사시가 아기에 대한 정이 극진했으므로 교시가 낳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둘의 정이 한층 깊어졌다. 이때 유한님의 친한 벗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집사로 있던 남방 사람 동청을 청거해 문객으로 두라고 권했다. 유한님이 동청을 불러서 사람 뎀을 보니 동청의 언사가 민첩해 흐르는 물 같았다. 유한님은 믿는 친구의 추천이고 동청이 영리했으므로 집에 두고 서사에 일을 시켰다. 동청의 위인이 간사하고 교활해 비위를 잘 맞췄으므로 순진한 유한님은 동청을 신임하게 되었다. 한님의 사랑이 깊어가자 교시는 노골적으로 사부인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을 드러냈다. 마침내 교시는 무당 심락을 불러서 사부인을 모해할 개교를 물었다. 재물에 매수된 심락은 묘한 개교를 생각한 뒤에 교시의 귀에 입을 대고 이리이리 하면 사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마침 사부인 몸에 태기가 있어 열 달 뒤에 순산 생남 했다. 유한님은 뒤늦게 얻은 아이를 이나라 이름 짓고 기뻐 했다. 상하 비복들도 단념했던 본부인이 득남 했음으로 신기히 여기고 교시가 생남 했던 때보다 몇 배로 경축 했다. 교시가 유한님과 집안의 기색을 보고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간장이 타오르는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심랑을 불러서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사시 음해의 비방을 행하라고 재촉 했다. 심랑은 곧 요물을 만들어서 서면에 묻고 교시의 신복 12인 남매를 시켜서 이리이리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런 간악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시 심랑 남매 이 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가 한술 덧더 교시는 교활한 집사 동총과 몰래 사통하고 있었으니 실로 한 쌍의 요악 지물이었다. 교시의 침소인 백자당이 밖으로 담 하나를 격해 화원이 있었으며 화원의 열쇠는 교시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유한님이 내당에서 자는 밤에는 교시가 동청을 화원문으로 불러들여 동침하고 음란을 일삼았다. 그러나 엄중한 비밀의 사통이라 시비인 남매만이 알 뿐이었다. 하루는 유한님이 조종에 입번했다가 여러 날 만에 출번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교시 거처인 백자당으로 달려가니 교시가 유한님을 보고 울면서 호소했다. 아이가 호련이 발병해 죽을 지경이니 심상치 않습니다. 병세가 체증이나 감기가 아니고 필경 집안에 누가 모해를 해서 일으킨 귀신의 발동인가 헙니다. 설마 그럴리야 있을까? 유한님이 교실을 위로하고 아들의 방으로 가서 보니 아들이 헛소리를 하며 곧 죽기 직전이었다. 유한님은 약을 지어다가 남매에게 급히 다려서 먹이게 하고 동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유한님의 총명도 점점 감해 갔는데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교실의 말에 귀를 점점 기울였다. 유한님은 교실에게 마음을 뺏겨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늘어서 모든 일에 주때를 잃었다. 유한님이 장주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매우 심통해 있을 때 교실 마저 칭병하고 식음을 끊고 밤이면 더욱 슬퍼해 유한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하루는 남매가 부엌에서 소세하다가 한봉의 괴이한 방해를 얻었다고 유한님과 교시에게 보였다. 그것을 본 교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말을 못하고 앉았다가 이윽 울면서 말했다. 제가 열여섯 살 때 이대게 들어와서 남에게 원망들을 잃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모자를 이토록 모해하니 참으로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유한님은 그 방해한 유물을 보고 묵묵히 말을 잇지 못하고 침통해 하고만 있었다. 한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교시는 이 기회에 유한님의 결의를 촉구했다. 유한님은 한참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일이 비록 잔악하지만 집안에 의심할 자빈이 없으니 누구를 지목하고 문처하겠는가? 이런 요해 지물은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시는 문득 생각난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참는 척 하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유한님은 안심한 듯 남매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명해 뜰에서 친히 살라버리고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일렀다. 유한님이 나가자 남매가 교시에게 불평스럽게 물었다. 낭자께서는 한림의 의심을 계속 부채질해서 예정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왜 좋은 기회를 잃게 만드셨습니까? 교시는 남매에게 다음 개교를 말했다. 유한님은 그 방에 글씨가 교시의 글씨임을 알았는데 그것이 또한 교시 부인의 필적을 모방한 줄로 짐작하고 불에 살라서 증거를 없앴던 것이다. 유한님은 전에 교시가 사부인의 투기를 은연중에 비방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사부인의 주선으로 교시를 첩으로 맞아들였으니 지금 와서는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자 악독한 개교로 교시 소생을 저주해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해 부인 대접을 소홀하게 했다. 이때 사급사 댁에서 모친의 병안이 위중하다는 연락이 왔다. 사부인은 연락을 받고 놀라서 유한님에게 청했다. 모친의 병안이 위중하시답니다. 지금 가뵙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겠으니 친정에 보내주십시오. 장모님 병안이 위독하시면 빨리 가시오. 나도 틈타 한번 가서 무난하겠소. 사부인은 교시를 불러서 자기 없는 사이에 가사를 부탁하고 이날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이 무렵에 산동과 산소와 하남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거산에 사방으로 유랑하게 되었다. 황제는 이 지방의 굶주림을 듣고 크게 근심해 조정에서 덕망있는 신하 세 사람을 뽑아서 삼도로 나누어 보낸 뒤 백성을 살피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때 유한님이 세 신하의 한 사람에 뽑혀서 급히 산동지방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미처 사부인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유한님이 집을 떠난 뒤로 교시가 더욱 마음을 놓고 방자하게 동청과 간통했다. 하루는 교시가 동청에게 말했다. 지금 한님은 멀리 지방을 순무하고 있으며 사시마저 집을 떠나서 없으니 개교를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시의 시비 설매가 우리 남매의 동생이니까 그 애를 달래서 사시의 보물을 훔쳐내게 하겠어요. 이런 뒤에 남매는 설매를 불러서 금은과 보물을 주면서 꼈다. 이에 기가 솔깃해진 설매가 열쇳 꾸러미를 숨겨가지고 가서 골방에 간수해둔 보석상자를 열고 사시가 아끼던 옥지완을 훔쳐다가 교시에게 주면서 내력을 고했다. 이 옥지완은 한림부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교시는 기뻐하며 설매에게 후한 상금을 주고 동청과 함께 흉계를 시행시키기로 했다. 마침 이때 사시를 모시고 갔던 하인이 신성현 친가에서와 사급사 부인이 잡고 있다는 부고를 전해왔다. 사시되게 무후하시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서 우리 부인께서 손수치상에 장례를 지내시니 교낭자께 가사를 착실히 살피시라는 정갈이었습니다. 간사스러운 교시는 부고를 받은 뒤 남매를 보내 극진히 사부인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동청을 재촉해 흉계를 진행시켰다. 이때 이때 유한님은 산동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다. 하루는 배가 고파 주점에 들러서 밥을 사 먹는데 문득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유한님에게 읍했다. 유한님이 담내하고 본 즉 그 청년의 풍채가 매우 준매했다. 유한님이 성명을 묻자 청년이 대답했다. 소생은 남방태생으로 성명은 냉진이라 하옵니다. 선생의 고성 대명을 듣고자 하옵니다. 암행 중인 유한님은 다른 성명으로 대답하고 민간의 공궁한 실정을 물었다. 그 청년의 대답이 영리하고 선명했으므로 유한님은 감탄하고 계속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대가 비록 남방 사람이라 하나 서울말을 하는 곤 저는 구름같이 동서로 표박하며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도 수년간 있다가 올 봄에 이곳 신성현에 와서 반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행히 함께 수일 동안 동행하게 되니 좋은 인연이 될까 합니다. 그런가 나도 외로운 길에서 마음이 울적한 참이니 자네를 만나서 다행일세.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길을 가고 해가 지면 주막에서 자고 닭이 울어 밤이 새면 또 떠나가곤 했다. 유한님이 밤에 잘 때 보니 냉진의 소극 고름에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옥지환이 메어 있었다. 유한님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본 즉 아무래도 눈에 익은 옥지환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일찍이 서현 사람에게 배워서 옥류를 좀 분별할 줄 아는데 자네가 가진 그 옥지환이 예사옥이 아닌 듯하니 좀 구경시켜 주게. 냉진은 옥지환 보인 것을 뉘우치는 듯 머뭇거리다가 마지 못하는 듯이 옥걸음을 끌러서 한님에게 내주었다. 유한님이 손에 받아들고 자세히 보니 옥의 색깔과 형태 색인 제도가 자기 부인 사씨의 옥지환과 똑같았다. 의심하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하게 푸른 털실로 동심결이 맺어있지 않는가 더욱 의심이 깊어져 냉진에게 물었다. 참 좋은 보배로군. 그대는 이것을 어디서 구했나? 냉진은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북방에 있을 때 마치 많은 사람에게 얻었는데 형은 왜 그리 캐묻습니까? 하고 옥지환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유한님은 어떤 도적이 자기 부인의 옥지환을 훔쳤던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산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내막을 알아내려고 다시 물었다. 자네가 그 옥지환의 동심결을 맺은 이유를 좀채 말하지 않으니 어찌 그동안 길동무로 친해진 우정이라고 하겠는가? 그러자 냉진이 마지 못한 듯이 대답했다. 그동안 형과 정의가 깊어졌으므로 숨길 필요도 없지만 정든 사람의 정표로만 알고 날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두 길동무는 두 길동무는 종일토록 통음하고 다음 날 오후 각각 길을 나눠 이별했다. 유한님은 냉진과 우연히 길동무가 됐으나 여러 날 동안 동행한 자의 근본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자기 부인의 옥지환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으나 집과 멀리 떨어진 산동 지방을 암행 중이라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유한님의 의심과 걱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심란하기만 했다. 반년 만에야 국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유한님은 즉시 사씨를 불러 옥지환에 대해 물었다. 당신 전에 부친께서 주신 옥지환을 어디에 간수해 두었소? 그대로 폐물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그건 왜 갑자기 물으세요? 사부인은 이상히 여기고 시비에게 금상자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상자를 열고 안을 보니 다른 폐물은 전부 그대로 있었으나 옥지환 한 개만 보이지 않았다. 사부인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내져었다. 분명히 이 상자 속에 넣어두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유한님의 안색이 급변하고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욱 당황해서 물었다. 그 옥지환의 행방을 한림께서 아십니까? 유한님은 얼굴을 붉히고 대답했다. 부인이 남한테 죽어서 나에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이때 시비가 두 부인이 오셨다고 구했다. 유한님은 황망히 나가서 고모를 맞아들여 인사를 나누었다. 두 부인이 먼 길에 무사 왕복을 위로했다. 유한님이 두 부인에게 말했다. 제가 출타 중 집안에 대변이 생겨서 고모님께 상의하러 가려던 참에 자러 오셨습니다. 아니 집안에 무슨 대변이 생겼기에 유한님은 흥분을 진정하면서 냉진을 만난 일과 옥지환이 없어진 일을 낱낱이 고했다. 유한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부인은 안색이 변하며 슬픔으로 몸을 떨었다. 제가 못나서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한림을 대하겠습니까? 첩의 입으로는 변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군자는 참원을 신청하지 말고 참수하는 자를 엄중히 다스리라 했으니 한님은 살피셔서 억울함이 없게 하십시오. 두 부인은 변색을 하고 유한님을 꾸짖었다. 너는 어찌 누명을 씌워서 옷같은 처자를 의심하느냐. 이것은 필경 집안에 악인이 있어 사실은 모함함이 분명하다. 듣고 보니 고모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유한님은 곧 형장지구를 갖추고 시비들을 엄중하게 문초했다. 애매한 시비는 죽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장본인인 설매는 바른대로 고백하면 죽을 것이 분명함으로 끝까지 고문을 참고 자백하지 않았다. 시비 가운데서 범인을 색출하지 못했으므로 두 부인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사부인은 누명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못하자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처했다. 유한님은 유한님대로 참원을 하도 많이 들었으므로 역시 사부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집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자연 교시뿐이었다. 교시는 이때다 싶어 유한님에게 가냈다. 이제 사부인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유한님은 묵묵히 대답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이대로는 다스릴 수 없고 선친께서 사부인을 사랑하셨고 숙모께서도 그토록 두둔하시니 어찌 처치하겠는가? 유한님의 신중한 태도에 교시는 불만을 더욱 키워나갔다. 이 와중에도 교시가 잉태해 열 달이 차서 또 남하를 낳으니 한님이 이름을 봉추라 하고 교시 소생 형제를 사랑하미 장중 보옥 같았다. 두 부인은 사부인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사람을 시켜서 옥주안이 없어진 단서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러나 좀처럼 내막을 할 수 없었고 마침 아들 두억이 장사부 총관으로 부임함으로 아들을 따라 장사로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시의 일에서 멀어졌다. 사부인은 가장 믿어오던 보호자가 떠나감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교시는 원수같이 여기던 두 부인이 떠나자 기뻐하며 심랑을 불러들였다. 두 부인이 이제 아들을 따라 멀리 가게 되었으니 이때 빨리 계획대로 사시를 해치우는 것이 좋겠네. 심랑이 찬성하고 계획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매를 불러서 이리저리 하라고 일렀다. 심랑의 말을 들은 남매는 설매를 불러서 개교를 일러주었다. 매우 중대한 일이니 교낭자께 먼저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다니요? 하고 설매가 교시의 확실한 다짐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말하자 남매도 찬성하고 교시와 함께 만났다. 지금 사부인을 이댁에서 내쫓으려면 아씨 아드님 장주 악의 목숨을 끊어야 할림께서도 격분하시고 개교를 행할 수 있을까 합니다. 교시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마침내 허락했다. 유한님은 아들 장주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근심하면서 남매와 설매에게 약시중을 시키고 있었다. 하루는 설매가 사씨부인의 시비인 춘방을 시켜서 약을 다리게 한 후에 장주에게 먹일 때 몰래 독약을 섞어서 먹였다. 약을 먹은 장주는 전신이 푸르게 부어오르고 일곱 구멍에서 일시의 피를 흘리며 죽어버렸다. 교시와 유한님이 대경 실색하고 장주의 시체를 살펴보니 독약을 먹고 죽은 것 같으므로 약그릇을 가져와 남은 약을 개에게 먹여보니 약을 먹은 개가 즉사했다. 유한님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탄식했다. 이건 피시의 사씨의 소행일 것이다. 유한님은 시비들을 시켜 사씨를 대문 밖으로 내치게 했다. 친척과 하인들은 대문 밖에서 쫓겨나가는 사씨와 이별하고 모두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뒤늦게 유모가 사씨 소행 이날을 안고 나오자 사부인이 받아서 안고 차마 이별하지 못했다. 사부인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나를 다시 유모에게 돌려주고 죽으러 가는 죄인처럼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떠나자 어린 이나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애처롭게 울어댔다. 사부인은 가마꾼에게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유씨의 묘소로 가라고 분부했다. 가마가 묘소에 이르자 사씨는 시부모 묘전에 수간 초옥을 짓고 거기서 홀로 살았다. 그 뒤로 한적한 산중에 화조 월석에 친부모와 시부모를 사모하는 효성이 지극했다. 사부인을 태우고 갔던 가마꾼들이 유한님 댁으로 돌아와서 사씨가 유한님의 부친 묘소 밑으로 가서 거처를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교씨는 그 소식을 듣고 사씨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묘소로 간 것은 유씨 가문에서 축출당할 것을 거역하는 방자스러운 소행이라고 분하게 생각하고 유한님에게 그 부당함을 주장했다. 사부인은 조상께 죄를 지은 홈인데 어찌 감히 유씨 묘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거기서 쫓아버려야 합니다. 유한님은 침울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이미 우리 집에서 쫓아버렸으니 사부인이 어디 가서 살든 죽든 상관할 것 없지 않소. 하물며 산소 부근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것을 금할 수도 없으니 모른 척 하고 잊어버립시다. 교시는 후한을 없앨 요량으로 동총과 더불어 새롭게 흉계를 꾸몄다. 즉 사부인을 납치해 냉진의 척으로 삼을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시는 두 부인의 필체를 흉내내어 즉각 사부인에게 서신을 보냈다. 산중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언제 무슨 병고를 당할지 알 수 없으니 자신을 찾아와 함께 보내자는 얘기였다. 평소 두 부인의 인정을 알고 있는지라 사부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서신을 보낸 뒤 호련이 잠이 와서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전에 부리던 시비가 와서 시아버님 유공이 부르신다고 말하며 같이 가기를 정했다. 사부인이 시비의 뒤를 따라서 어느 곳에 이르니 시비 여러 명이 나와서 맞아들였다. 사부인이 시아버님의 침전에 이르러서 보니 완연히 생전 시아버님의 모습이었다. 사부인이 반가워서 흐느껴 울었다. 유공은 사씨 부인을 가깝게 끌어서 슬아에 앉히고 말했다. 두 부인의 편지는 진짜가 아니니 속지 말라. 더구나 자부에겐 칠년 재에게 운수이니 마땅히 남방으로 멀리 빛이 나는 것이 좋다. 박해가 급하니 빨리 빛이 나라. 외롭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찌 칠년 동안이나 사고무치한 타양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앞으로 겪을 기륭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전술을 남들 어찌 알겠느냐. 다만 내가 일러두니 지금으로부터 육년 뒤 사월 십오일에 배를 백민주에 메어두었다가 목숨이 위급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이 말을 명심불망했다가 꼭 그래야만 네 운수가 대통한다. 사부인이 놀라서 눈을 뜨니 꿈결이었다. 사부인이 꿈이야기를 유모와 노복에게 해주니 다들 신기하게 여겼다. 꿈에서 가르친 대로 두 부인이 보냈다는 서신을 꺼내서 글씨의 자획을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가차가 틀림없었다. 사부인은 떠날 준비를 했으나 배를 얻지 못해 초조하게 배편을 기다렸다. 이때 노복이 안으로 달려들어오면서 서울 두 부인으로부터 가마가 와서 사부인을 맞아가려고 하니 어찌할 것인지 물었다. 내 어젯밤에 찬바람의 촉상에 일어나지 못하니 몸이 나으면 수일 후에 갈 테니 가마를 가지고 온 하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임부들은 인부들은 어리둥절했으나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그들은 냉진이 사씨를 유괴하려고 보낸 사람들이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사씨는 마침내 남경으로 가는 장사비를 발견하고 노복과 함께 달려가서 태워주기를 간청했다. 천만다행으로 그 장사꾼이 일찍이 두 부인 댁에서 사부인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사부인의 공경을 동정하고 태워다 줄 것을 약속했다. 사부인은 시부님 묘전으로 가서 하직 배래하고 유모 시비 노복 세 사람을 데리고 배에 올라 먼 길을 떠났다. 사씨가 배를 타고 떠난 직후에 냉진이 강도 수십 명을 데리고 유씨의 산소 밑에 있는 사씨의 집을 밤중에 습격했으나 텅 빈 집에 주종의 인적은 묘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사부인이 배를 타고 남방으로 향해 갈 때 만경 창파에 바람이 일어서 배를 나뭇잎처럼 희롱했다. 사씨는 풍랑 속에서 병을 얻어 급히 못해 내리게 되었다. 마침 한치의 집이 있어 사씨는 그 집에서 병을 구하냈다. 다행히 그 집의 여자가 매우 양순해 사씨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병이 낳은 사씨가 감격하고 여자의 나이를 물었다. 처녀는 스무살이라고 대답했다. 처녀의 덕택으로 병이 나아서 이별할 적에 사씨와 주변인 모두가 헤어짐을 여간 슬퍼하지 않았다. 사씨는 사씨는 주인 여자에게 살해하려고 손에 끼었던 가락지를 주면서 치아했다. 비록 미미하지만 이것을 그대 손에 끼고서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오. 사부인이 굳이 가락지를 주었으므로 처녀는 감사하게 받고 이별을 안타까워 했다. 사부인도 그 처녀와 이별하기를 슬퍼하면서 집을 떠났다. 수일 뒤 이번에는 노복이 노독과 풍토병에 걸려 객사하고 말았다. 사부인은 충성스러웠던 노복의 죽음을 슬퍼하고 시체를 남양 언덕에 정성껏 안장했다. 그 뒤 길을 떠나가는 동안에 또다시 폭풍이 몰려오므로 배는 위험을 피해서 동종호의 위수를 따라서 악양로에 이르렀다. 악양로 밑에 배를 내린 사부인은 날이 밝은 후에야 비로소 인가를 발견했다. 뱃사람들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사시에게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하고 떠나갔다. 사부인은 철양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여비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었다. 의탁할 곳이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가랴. 아무리 생각해도 강물 속으로 몸을 감추는 수밖에 없다. 사부인은 크게 탄식하고 소나무 껍질을 파서 모년 모일 사시 정옥은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유서를 새긴 뒤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했다. 유모와 시비가 망극해 통곡하며 말렸다. 사부인은 전날부터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해 지칠 대로 지쳤으므로 잠시 유모의 무릎에 기댄 채 깜빡 졸았다. 이때 비몽사몽 간에 한 소녀가 와서 어깨를 흔들었다. 저희 낭랑께서 부인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사부인이 소녀를 따라서 어떤 곳에 이르니 고대 광실의 정각이 강가에 질비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상으로 올라가서 보니 좌우에 두 분의 낭랑이 황금교위에 앉아있고 그 좌우에 고귀한 여러 부인이 두 분의 낭랑을 모시고 있었다. 사부인이 예를 마치자 낭랑이 자리를 권해 앉기를 청하니 사부인은 자신이 처한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듣고 있던 낭랑은 눈물을 흘리며 참고 기다리라고 위로했다. 시간이 흘러 자리를 파하고 일어서니 문득 꿈이었다. 사부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강가의 대밭으로 들어가 보았다. 과연 한 묘당이 있고 현판에 황릉 묘라고 써있었다. 이것은 아황 여영 두비의 사당인데 사부인의 꿈에 본 장소와 같으나 건물의 단청이 퇴색하고 황량하기 말이 아니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전상을 바라보니 두비의 화상이 꿈에 보던 용모와 조금도 다른 바 없었다. 사부인은 사당 안에서 분양하고 추건했다. 제가 낭랑의 가르치심을 입어 성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부인이 길을 나서려고 할 때 호련히 두 사람이 부인 앞에 나타났다. 사부인이 놀라서 바라보니 하나는 여승이오 하나는 여동이었다. 그대들은 누구신가 여승이 황망이 읍하고 합장하며 대답했다. 소승은 동정우 군산에 있는데 아까 비몽사몽관에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어진 사람이 환란을 만나서 갈 바를 모르고 강물에 빠지려고 하니 빨리 황릉 묘로 가서 구하라 하심으로 급히 배를 저어왔는데 과연 부인을 만났으니 부처님 영엄이 신기합니다. 여승은 사부인 일행을 인도해 배에 태우고 여동에게 노를 저어가게 하니 이내 순풍이 일어 배는 군산에 이르렀다. 일행이 다다른 곳은 동정우 한가운데라 사면이 다 무리요. 산은 푸른 대숲으로 덮여서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여승이 사부인을 부축해 길을 찾아갔으나 기운이 다했고 산길이 험해서 열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암자에 이르렀다. 수월 수월 아미라는 이 절은 매우 한적하고 정결해 인세를 떠난 선경이었다. 사부인은 곧 잠이 들어 이튿날 아침까지 깨지 못했다. 여승은 먼저 일어나서 불당을 소재하고 향을 피우며 부인을 깨워 예불하라고 권했다. 사시는 유모들과 함께 불당에 올라 분양 배래했다. 사부인이 눈을 들어 부처를 쳐다본 순간에 문득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알고보니 그 부처는 다른 불체가 아니라 사시가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쓴 백이 관음의 화상이었다. 화상에 쓴 자신의 글씨를 보니 자연 놀라움과 슬픈 회포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승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면 부인은 사급사댁 소녀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스님이 어찌 제 신분을 아십니까? 부인의 용무와 음성을 어디선가 본 듯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승은 관음화상의 찬을 당시에 소저에게 받아간 우아음의 묘해입니다. 소승이 유대감댁의 명을 받고 부인에게 관음 찬을 받아다가 보였는데 유대감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아드님 유한님과 혼인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부인이 유한님의 부인이 된 이후에 전우사실을 자세히 들려주자 묘해는 탄식하며 사실을 위로했다. 세상일이 항상 이러한 법이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중에 사부인은 배가 풍랑을 만나고 어떤 인가에 들러서 휴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묘해는 사부인의 말을 듣고 대답했다. 이름이 취영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 처녀는 소승의 진녀입니다. 제 어미는 그 애가 어릴 때 죽고 제 아비는 변 씨를 후처로 취했는데 그 뒤 아비가 또 죽으니까 시키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영이 관상을 보니 복록을 누릴 상이라 변 씨에게 데리고 살도록 권했죠. 요사이 소문을 들으니 효성이 지극해 모녀가 잘 산다더니 부인이 우연히 만나보셨습니다. 그려 역시 스님과의 인연으로 진녀의 덕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이날 이후 사부인은 묘해와 더불어 수월함에 머물었다. 한편 교시는 사부인을 내쫓은 뒤 본실의 지위로 정당에 거쳐하면서 가사를 총괄했다. 그러나 가나기 날로 더해가 비복들은 교시의 후독한 형별을 견디지 못하고 사부인의 인자한 태우를 그리워했다. 교시는 유할림이 조정에 입원할 때마다 동청을 백자당으로 불러들여 음란한 추행으로 밤을 세웠다. 교시는 한술 더 떠 동청과 더불어 유한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교시와 동청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줄도 모르고 유한님은 마음이 울적해서 친구를 찾아다니며 한담으로 기분을 풀었다. 하루는 동청이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유한님이 쓴 글을 보게 되었다. 동청은 그 글을 읽다가 희색이 만면해지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제 어리석은 유한님도 끝장이다. 옆에 있던 교시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좋은 방법을 찾았나요? 지금 한님이 쓴 글을 보니 황제와 엄승상을 간악소인에 비교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가져다가 엄승상에게 보이면 엄승상이 황제께 알려서 한림을 어명에 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집 재산을 차지해 마음 놓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청은 소매 속에 유한님의 글을 넣고 엄승상을 찾아갔다. 그대는 누군데 어떻게 왔는가? 저는 한림학사 유엔수의 문객입니다. 그 사람이 승상님과 나라에 대한 반역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지 못해 그 비행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엄승상은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한님의 약점을 알리러 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그래? 그가 나를 어떻게 뭐해하던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승상을 해치려고 하더니 어제는 술에 취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엄승상은 금불을 그리치는 놈이라고 욕하면서 모든 일을 송휘정 시절에 비하고 황제께서 엄명을 내려서 가난한 상소는 못할지라도 글을 지어서 내 뜻을 풀리라 하고 이 글을 쓰기에 글뜻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에 유연수는 승상을 옛날에 유명한 간신들에게 비유하면서 침짓 묘한 풍요의 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격해 이 글을 훔쳐서 승상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청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붙여서 참소했다. 엄승상이 종이를 받아서 본 즉 과연 자신의 간악을 풍자해서 지은 글이 분명했다. 흥 유연수 부자만이 내게 항복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나를 거역하더니 이제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엄승상은 즉각 글을 가지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만났다. 황제가 글을 받아보고 대로해 유연수를 잡아서 멀리 북방으로 귀양 보내라고 엄명했다. 유한님이 벼락같은 흉변을 만나서 귀양길을 떠나는 날 교시는 비복을 거느리고 전송하면서 거짓으로 통곡했다. 한님께서 먼 곳으로 고생길을 떠나시는데 첩이 어찌 떨어져서 홀로 살겠습니까? 한림을 따라가서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옵니다. 한님이 당부했다. 네. 내 이제 흉지로 가서 생사를 기약하지 못하니 그대는 집을 잘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또한 비록 이나가 사나운 어미의 소생이나 골격이 비범하니 거두어 잘 기르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집사 동청이 보이지 않으므로 한림은 어찌 된 일이냐고 비복에게 물었다. 집을 나간지 삼사일이 되었습니다. 유한님은 동청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유한님은 호유하는 관조리 재촉함으로 비복 약간명만 데리고 먼 귀양길을 떠났다. 동청은 유한님을 음해해 귀양본에게 한 후에 엄승상의 가인이 되었다가 진유현 현령으로 출세했다. 동청은 득이 양양해져 교씨에게 사람을 보내 기별했다. 내 이제 진유현 현령이 되어 제 명일 부임하게 되었으니 함께 갈 수 있도록 차비를 차리시오. 기별을 받은 교씨는 기뻐하며 집안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 내 사촌 형이 먼 시골에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가 왔으므로 가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라. 교씨는 즉각 시녀 남매 등 다섯 명의 신복과 이나 봉추 형제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집에 있던 금은 주옥을 비롯한 값진 재모를 모두 꾸려 가지고 갔으나 아무도 막지 못했다. 교씨는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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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난 사흘 동안 주야로 급행해 약속한 지점에 다들었다. 동청은 부임 행차에 위의를 갖추고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나는 원수 사씨의 자식인데 데려다 무엇 하겠소? 빨리 죽여서 화근을 없앱시다. 교씨는 동청의 말을 듣고 시비 설매에게 분부했다. 이나가 장성하면 너와 내가 보복을 당할 테니 빨리 끓어다가 물에 넣어서 자취를 싹 없애버려라. 설매가 이나를 안고 강가로 가서 물에 던져버리려고 할 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색색 잠을 자고 있었다. 설매는 자기도 모르게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혼잣말을 했다. 사부인의 인덕이 저 강물같이 깊은데 나는 부인이 억울하게 죽는데 방주하고 이제 그 자식마저 해치니 어찌 천벌을 받지 않느냐. 설매는 강가의 숲속에 이나를 감추고 두고 돌아와서 교시에게 거짓말했다. 아이를 물속에 던졌더니 물속에서 잠깐 들락날락하다가 가라앉고 보이지 않습니다. 설매의 보고를 들은 동청과 교시는 기뻐하며 임지로 부임했다. 한편 뜻밖의 화를 당한 유한님은 고초를 겪으며 귀향지에 이르렀다. 날이 지날 때마다 유한님은 눈물을 흘리며 옛일을 후회했다. 아무래도 내가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 사부인이 동청을 집사로 채용할 때부터 꺼려하더니 그 그 슬기로운 사람 봄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화근을 자초하고 사시를 학대했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선조의 영혼을 대할 것이냐. 한숨을 쉬는 동안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때부터 유한님은 쥐하로 우라가 가슴을 태워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 그러나 약을 구할 길이 없어서 병은 점점 위중해질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와서 말했다. 한님의 병이 위중하시니 이물을 잡수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유한님은 이상히 여기며 물었다. 노인은 누구신데 이 외로운 적객의 병을 구해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물병을 마당에 놓고 호련히 떠나갔다. 깨보니 병석에서 꾼 꿈 이었다. 유한님이 이상한 꿈 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이튿날 아침에 노복이 뜰을 쓸다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또라네 마른 땅에서 갑자기 왜 물이 솟아 나올까 참 이상도 하다. 유한님이 목이 타서 신음하다가 창을 열고 내다보니 물 나오는 곳이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물병을 놓고 간 그 장소였다. 유한님이 노복에게 그 물을 떠오라 해서 먹어보니 맛이 달고 시원해서 감로수같이 좋았다. 유한님의 병이 안개가시듯이 낫고 기분이 상쾌해졌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고 탐복했다. 이 소문을 이 소문을 들은 지방사람들이 모여와서 먹고 모두 수토병이 나았다. 한편 동청은 교시와 함께 진유현에 도임한 후에 착취를 일삼아 원성이 자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승상은 동청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세력을 넓히려고 동청을 개림태수에 임명했다. 개림은 금은 보아가 많이 나는 고울이었다. 동청은 교시를 데리고 부임해 탐간오리의 수환으로 백성의 고열을 수탈하기에 바빴다. 때마침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귀양지에 있던 유할림도 임금의 은총을 입어 풀려났다. 유한님은 서울 본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척이 있는 무창으로 향했다. 여러 날 길을 가다가 장사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한여름이어서 여행이 어려웠다. 유한님은 나무 그늘에 쉬면서 전우사를 생각했다. 신령의 도움으로 3년 동안의 귀양사리에 수톱병도 면했고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북경의 처자를 데려다가 고향에 두고 한가한 백성으로 지내면 얼마나 즐거우랴 하고 외로운 몸을 스스로 위로했다. 이때 갑자기 북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인성이 들리더니 붉은 곤장을 든 관절과 각색 귀치를 든 하인들이 쌍쌍이 오면서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했다. 유한님이 무슨 어마어마한 행차인줄 짐작하고 몸을 얼른 부근 숲속으로 숨기고 보니 한 고관이 금한 백마위에 높이 타고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나갔다. 자세히 보니 그는 뜻밖에도 자기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동청 이었다. 아니 저놈이 어떻게 높은 벼슬 하고 이 지방을 행차에 갈까 하고 의심하며 일행의 거동을 살펴보니 태수의 지휘임이 분명했다. 아 저 간악한 놈이 천하의 세도가 엄승상에게 아부해 저런 출세를 했구나. 유한님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동청이 탄 말이 지나간 뒤에 곧이어서 길을 비키라는 관절의 호통이 들리더니 채희 시녀 십여 명이 칠보 금덩을 옹히하고 지나갔다. 행렬이 다 지나간 후에 유한님은 주점에 들러 점심을 사 먹었다. 이때 맞은편 집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다가 주점에서 점심을 먹는 유한님을 보고 놀라면서 물었다. 유한님께서 어찌해서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유한님도 놀라서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사시의 시녀였던 설매였다. 나는 이제 은사를 잊고 귀향이 풀려서 황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마는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그래 그동안 댁내가 평안하느냐? 대감님 이리로 오십시오. 설매는 황망이 유한님을 사람 없는 장소로 데리고 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사부인께서는 비복을 사랑하셨는데 불충한 소비가 우둔한 탓으로 교낭자의 시비 남매의 꼬임에 빠져서 사부인의 옥죄안을 훔쳐냈으며 교낭자 소생 장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에게 그 죄를 씌워 축축해하는 개교에 방주한 것이 모두 소비에 채우시다. 그 근원은 모두 교낭자가 동총과 사통에 가전추행을 일삼으면서 요녀심란과 공모해 꾸민 관계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음부에게 속아 무지한 처자를 보존치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과 조상께 대하랴. 요한님이 탄식하자 설매는 이나를 죽이려던 경과에 대해 말을 계속했다. 이나 공자를 물에 넣어 죽이라는 명을 받고 강가까지 갔었으나 차마 교낭자 말대로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숲에 숨겨두고 물에 넣었다고 거짓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나 공자는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잘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제 재해의 만분지 일이라도 덜어질까 하고 공자의 생존을 신명께 빌어왔습니다. 설매의 말을 들은 요한님이 약간 미간을 폈다. 너의 그 갸륵한 소행 덕에 이나가 살아있다면 너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다. 밖에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하면 의심받을까 겁이 납니다. 떠나기 전에 한 말씀 급히 아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악주에서 행인을 만나서 들은 소식이 온대 사부인 장사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계시다고 풍문이 자자해 갈피를 잡지 못하겠으니 한님께서 수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처하시옵소서 설매는 말을 마치자 밖에서 부르는 동행시비를 따라서 급히 나가버렸다. 설매가 교시의 행렬을 쫓아가자 교시는 의심하며 늦게 온 이유를 추궁했다. 낙마한 뒤 상처가 아파서 곧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시는 의심이 많고 간특한 인물이라 설매를 데리고 온 시비에게 다시 물었다. 설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그 앞집의 주점에서 어떤 관의를 만나서 한동안 이야기하느라고 이토록 늦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냐 행주 땅에 귀양 갔다가 풀려서 돌아오는 유 한님 이었습니다. 교시는 깜짝 놀라서 행차를 멈추고 동청과 함께 선우책을 상의했다. 동청도 대경 실색했다. 그놈이 죽어서 다양한 귀신이 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 만일 다시 득이 하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것이다. 동청은 건장한 관절 수십 명을 뽑아서 유한님의 목을 베어오면 천금의 상을 줄이라고 명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설매는 교시에게 맞아 죽을 것을 겁내고 나무에 목을 메어 죽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교시는 잘 되었다고 기뻐했다. 설매와 헤어진 유한님은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사방으로 배회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큰 소나무 껍질을 파서 거기에 글씨로 새긴 것을 발견했다. 모년 모일 사시 정옥은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유서를 발견한 유한님은 그것이 곧 사부인의 것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통곡하다가 그대로 기절했다. 시동이 황망히 구원하니 한님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탄식했다. 현숙한 덕행을 지녔음에도 비명해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억울하게 물귀신이 된 사시에게 제사라도 지내서 위로하리라. 유한님이 재문을 지으려 하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붓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함성이 진동했다. 놀라서 문을 열고 보니 장정 수십 명이 칼과 창을 들고서 들이닥쳤다. 유현수만 잡고 다른 사람은 상하지 않게 하라. 깜짝 놀란 유한님은 뒷문으로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큰 물줄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유현수가 이 물가에 숨었으니 샅샅이 뒤져서 잡아라. 뒤에서 추격하던 괴한들이 호통쳤다. 유한님은 하늘을 우러러 호소했다. 내가 선량한 저자를 학대했으니 어찌 천벌을 받지 않으랴. 남의 손에 죽느니 보다는 차라리 물에 빠져 스스로 죽으리라. 유한님은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문득 배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한님이 그 뱃소리 나는 곳을 찾아 허둥지둥 달려갔다. 한편 수월함의 묘해수님은 사부인을 보호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씨에게 물었다. 부인 오늘이 사월 보름날인데 전에 하시던 말을 잊으셨나요? 사씨가 놀라며 물었다. 무엇 말이요? 금년 사월 보름날에 배를 백빈주에 메고 있다가 목숨이 위급한 사람을 구하라는 예언을 시부님 영원히 말씀하셨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서 백빈주로 배를 저어 가십시다. 사부인은 급히 행장을 꾸렸다. 배에 올라 급히 노를 저어가니 과연 언덕에서 한 남자가 쫓기고 있었다. 남자는 배를 향해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했다. 물가에 배가 닿자 유한님이 뛰어오면서 애원했다. 도족놈들이 내 뒤를 쫓아오니 빨리 배를 저어주시오. 유한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추격하던 동청의 부하 관졸에게 잡힐 뻔했다. 체포 직전에 뜻하지 않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괴안들은 호통을 치며 불렀다. 배를 도로 돌려대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 묘해는 못 들은 척하고 배를 저어 그들의 추격을 피해갔다. 그 배에 태운 놈은 살인한 죄인이다. 계림 태수께서 잡으라는 놈이니 그 놈을 잡아오면 천금 상을 주실 것이다. 유한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놈들이 보통 도적이 아니고 동청이 보낸 관졸임을 알았다.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전신에 소름이 끼친 유한님은 묘해를 향해 호소했다. 나는 한림학사 유연수입니다. 살이란 죄가 없는데 저 도적 놈들이 공연이 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때 배 안에 소복 차림으로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유한님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유한님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니 자기의 부인 사씨였다. 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것이 웬일이오?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다. 내가 이제 무슨 낯을 들어 부인을 대하겠소.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워서 할 말이 없소. 그러나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고 이 어리석은 연수의 불명을 허물하시오. 유한님은 사부인이 집을 떠난 후에 교시가 심란과 공모하고 방해로 저주한 일이며 또 설매가 옥주안을 훔쳐내다가 냉진과 더불어 가진 흉계를 꾸민 말을 다 전했다. 사부인은 떨리는 음송으로 대답했다. 한님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죽어도 어찌 눈을 감았겠습니까? 하고 흐느껴 울었다. 한님은 또 설매를 꼬여서 장주를 죽이고 춘방에게 죄를 미루던 말과 동청이 엄승상에게 참소해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말과 교시가 집안의 보물을 전부 가지고 동청을 따라간 경과를 알리자 사부인은 기가 막혀서 묵묵히 울고만 있었다. 요한님은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 자식 이나가 죄도 없이 부인의 품을 잃고 아비도 모르게 강물 속에 무주고 운이 되었으니 어찌 견딜 수 있겠소? 요한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사부인은 처음부터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요한님의 말을 다 듣자 외마디 비명을 올리고 기절하고 말았다. 요한님이 황급히 구호해 부인이 정신을 차리자 요한님은 시리상태에 빠진 부인을 위로하려는 듯 또는 유행을 바라는 듯이 말했다. 설매의 말을 들으니 이날을 차마 물에 던져 죽이지 못하고 길가의 숲속에 숨겨두었다 하오. 헉 하늘이 도우셨으면 어떤 고마운 사람이 데려다 키워주고 있을지도 모르니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라도 상관없이 살아있기만 해도 내 죄가 덜할까 하오. 사부인은 흐늦게 울면서 입을 열었다. 삶의 그 말인들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숲속에 놓아두었더라도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서로 서로 죽은 죽은 알았다가 만난 부부는 반가운 것도 잠시 어린 이나의 생사도 새로운 슬픔에 사로잡혀서 오열했다. 도대체 부인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나를 구해주었소? 모년 모일에 이곳에서 사람을 구하라는 현몽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저 스님께서 기억하시고 있어서 오늘 배를 타고 왔습니다. 다행히 할림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하게 되었으니 묘해 스님은 우리 부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까 보셨다는 소나무에 유서를 새기고 물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도 묘해 스님이 구해주시고 스님 암자에서 지금까지 보호해주셨습니다. 요한님은 즉시 일어나 묘해 스님에게 살해했다. 우리 부부가 묘해 스님의 힘으로 살았으니 그 태산같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이 배는 순풍을 타고 순식간에 암자가 있는 섬에 도달했다. 수월함에 이르자 묘해는 객당을 소재해온 유한님을 맞아들이고 차를 대접했다. 사씨를 모시던 유모와 신효가 유한님을 보고 1위 1위의 주종의 회포를 금하지 못했다. 유한님은 부인을 보고 말했다. 무창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전량을 수습해 앞일을 정한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가묘를 모시고 전 죄를 사하고자 하니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동행하기 바라오. 한님께서 예절이 예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아,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모양이오. 내가 먼저 가서 묘를 모셔오고 다시 소식을 수소문한 후에 예를 갖추어서 데려가리다. 한님의 외로운 몸이 또 도족의 무리를 만나시면 위태하니 조심해 가십시오. 동총이 폭도를 보내도 잡지 못했으니 필연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하옵니다. 한님은 성명을 바꾸고 변복으로 가십시오. 유한님은 사부인의 염려가 옳다 여기고 혼자 떠나서 여러 날 만에 고향 땅 무창에 이르렀다. 유한님은 남아있는 약간의 재산을 수습하고 선산을 수축하는 동시에 노복을 시켜서 농업을 경영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개림태수로 도임해가던 동청은 유한님을 죽이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시와 함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유연수가 무사히 서울로 가면 우리 죄상을 황제께 하려고 자신의 원안을 풀 것이니 어찌 방심하겠소. 동청은 즉각 유연수를 극력 수색해 잡으라고 엄명했다. 동시에 사시 학대에 가담한 냉진에게 큰 벼슬을 내려 신복으로 삼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이리하여 남방의 사람은 모두 동청의 학정을 저주하고 그를 죽여 고기를 씹으려고 벼르고 있어 민심이 흉흉해졌다. 교시가 개림해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리고 온 아들 봉추가 병들어 죽었다. 교시는 어미의 정으로 번민했다. 큰 고울 개림에는 자연관사가 많아서 분망했다. 동청이 동청이 관하소연의 순행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보나에 없는 동안은 냉진의 세상이었다. 냉진은 내 외사를 다스리며 세도를 부리는 한편 요부 교시와 새롭게 간통하고 추태를 재현했다. 교시가 유한님의 집에서 유한님의 눈을 속이고 동청과 간통하던 버릇을 그대로 되풀이했던 것이다. 동청은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더 얻으려는 수단으로 개림지방 백성의 재물을 수탈해 십만 보아를 만든 뒤 엄승상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했다. 냉진은 동청의 명을 받아 서울로 뇌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졌다. 그런데 냉진이 서울에 와서 보니 이미 엄승상의 세도가 무너진 뒤였다. 황제가 그의 가닥함을 알고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압수하는 소동 중이었다. 냉진은 깜짝 놀라서 등문고를 울려서 법관에게 민정을 호소했다. 법관이 무슨 소송이냐고 묻자 냉진은 천연덕스럽게 우국 양민의 열변으로 진술했다. 저는 북방 사람인데 남방에 다니러 갔다 왔습니다. 개림 지방에서는 태수 동청이 학정을 일삼을 뿐 아니라 하늘을 속이고 무소불위해 행인을 겁박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등의 열두 제목을 황제께 아뢰입니다. 법관이 냉진의 진술대로 황제에게 아뢰자 황제가 대로하고 금호간을 파견해 동청을 잡아 가두라고 분부했다. 또한 따로 순철간을 보내서 민정을 조사하니 냉진이 고발한 사실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동청의 죄를 비호해 줄 엄승 상이 숙청 되었으므로 그를 구해줄 사람은 조정에 아무도 없었다. 간악한 동청이 간신의 세도를 믿고 가진 악행으로 재물을 구상같이 쌓고 살기를 원했지만 어찌 불의의 뜻대로 되리오. 그는 속절없이 잡혀와서 장한 내거리에서 요참을 받았다. 동청이 백성에게 도적질한 재산을 몰수한 황금이 4만 양이고 그 밖의 재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냉진은 동청을 배반한 덕으로 제 죄를 면했을 뿐 아니라 동청이 엄상승에게 보내던 뇌물 10만 양을 고스란히 착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청의 덕을 볼 때 간통하던 교녀를 데리고 부부행세를 하며 살았다. 그러나 역시 서울에서 살기에는 뒤각 행겨서 멀리 산동으로 피해갔다. 둘은 산동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여관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들을 태우고 가던 차부 성대관 이라는 사람이 본 뒤 도적 놈으로 냉진의 행장에서 큰 돈 냄새를 맡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날 밤에 냉진의 재물을 송두리째 훔쳐가지고 도망가버렸다. 냉진과 교녀는 함께 잠에서 깬 후 도적 맞은 것을 알고 한탄했다. 이때 황제가 조회를 받고 가급 수령의 불치를 탐문하던 중 동청의 죄상 보고를 듣고 통탄했다. 이런 도적을 누가 그런 벼슬에 청거했는고 엄승상의 청거로 진위현령에서 개림태수로 승진했던 것입니다. 승상 석관회가 보고에 올렸다. 그렇다면 이 한가지로 미루어보면 엄승상이 청거한 자는 모두 소인이오 그가 배격하던 자는 모두 어진 사람임을 가야 알 수 있다. 황제는 엄승상의 잔당은 모두 벼슬을 삭탈하고 엄승상의 질시로 몰려서 귀양갖거나 좌천되었던 신료를 다시 불러 관기를 일신했다. 따라서 관직을 빼앗겼던 가이 대부 호연세로 도사를 삼고 한림학사 유연수로 이부시랑을 삼고 또 과거를 시행해 인재를 천하에서 구했다. 이때 외해랑이 급제해 문벌의 영화를 보전했으니 그는 유한님의 부인 사씨의 남동생 이었다. 사부인이 두 부인을 만나서 남방의 장사로 향할 때 두 부인은 이직하는 아들을 따라 함께 상경 했다. 사공자는 누님이 장사로 가다가 중간에서 낭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배를 얻어 타고 장사로 가려던 참에 서울의 조보를 보고 두 총관이 순천 부사로 영전된 마침 과거 시행에 시일이 머지않아 있었으므로 두 부인이 상경하기를 기다리며 과거 공부를 하다가 다행히 과거에 급제했다. 이때 마침 순천 부사로 승진한 두 총관이 부임 준비차 상경 사공 사공자는 곧 누님의 소식을 물었으나 부사는 소식을 모른다고 눈물을 머금고 슬퍼했다. 사공자는 누님이 장사로 가다가 중도에서 낭패하고 진태 유곡에 처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알려고 물가에 가서 찾았으나 생사를 모른다는 소식을 두 부인에게 보고했다. 그때 그곳의 어떤 사람 말로는 어느 해 유한님이 그곳에 와서 사부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필적을 보고 슬퍼하고 재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도적에게 쫓겨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에서 유한님을 다시 벼슬에 영전시키려고 찾으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오니 기쁨이 도리어 더욱 슬픔이 되었사옵니다. 그렇다면 하한님은 살아있지 못했을 듯하다. 두 부인이 여러 사람을 보내서 사방으로 탐문하니 유한님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더 많았다. 사공자는 용기를 얻고 행장을 차렸다. 악양로 근처에 강가에 이르러서 극진히 누님과 유한님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역시 행방의 묘연에 알 길이 없었다. 사공자는 일단 단념하고 남양 지경이 장사와 멀지 않으니 도임한 후에 찾으려고 생각했다. 이때 유한님은 이름을 고치고 행동을 취했으므로 그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유한님은 고향에서 비복에게 농사를 열심히 짓게 해 그 수확의 일부를 군산으로 보내니 심부름간 동자가 돌아와 고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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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하십니다. 그런데 악주 관하에서 방을 붙이고 한림을 찾고 있습니다. 연고를 물어보았더니 황제 께서 한림에게 이보시랑을 제수하시고 찾는 중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소복은 감격했으나 한림 허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관원에게 구하지 못하고 빨리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유한 님은 동자의 소식을 듣고 무창으로 나가서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외로운 섬의 암자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부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유시랑의 신분이 된 유연수는 빨리 상경해 황제에게 복명하려고 영말을 몰아 길을 재촉해 갔다. 유시랑이 남창부에 이르자 지방 장관이 명함을 드리고 인사하는데 뜻밖에도 처남인 남창부인 사경안 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가 술잔을 나누며 끝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하지 못하고 이별했다. 유시랑이 서울로 나가서 황제에게 사은하자 황제가 친히 불러보고 간신 엄승상에게 속아서 유시랑의 충성을 모르고 고생시킨 것을 후회했다. 유시랑이 어전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비복들이 나와서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사가 황량하고 정자의 잡초가 무성해 주인이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유시랑이 사당에 참배하고 통곡 사죄하고 두 부인을 찾아 사죄하며 부인이 흐느껴 울며 말했다. 이 늙은 몸이 살았다가 현질이 다시 펼스라는 걸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나 네가 제사를 피한지 오래니 그 죄가 어찌 가벼우랴. 제 죄는 만 번 죽어도 부족하오나 다행히 부부가 다시 만났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두 부인은 사씨와 만났다는 말에 기쁨을 참지 못했다. 조카의 해군이 이제야 다했구나. 옛날에 현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기는 재화를 만난다 하니 너는 이제 회가 자책 하겠느냐. 유시랑은 전우사를 모두 고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간악에 속지 않고 근신할 것을 다짐했다. 그 같은 대학이 어찌 세상에 용납되겠습니까 하고 거듭 사과했다. 이때 모든 친척들이 유시랑을 찾아와서 할애하고 위로했다. 이것은 모두 가온이니 어찌 인력으로 막을 수 있었으리요. 유시랑이 친척들과 하직하고 강서로 갈 적에 그 위용이 매우 엄했다. 이때 사추관이 누님을 데려오겠다고 말하자 유시랑은 허락하고 자기는 강가에 가서 맞을 테니 먼저 떠나가라고 약속했다. 사추관이 누님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고 동정호의 섬 군산에 이르렀다. 사부인이 미리 알고 기다리다가 만나서 수년 동안 그리던 정예를 푼 뒤에 유시랑의 편지를 전했다. 사부인이 편지를 받아보니 남편은 방백을 했는지라 감격해 묘해 스님에게 사은하고 유시랑이 보내온 예물을 전했다. 이것은 모두 부인의 복이지 어찌 소승의 공이겠습니까 부인은 묘해 스님과 작별하고 강서로 향했다. 고향집에 이르니 비복들이 감격해서 환영했다. 유시랑 부부가 묘해 참배할 적에 재문을 지어서 부부가 재결합함을 보고하는 사이가 간절했다. 소문을 들은 강서 지방의 대소 관원이 모두 유시랑을 찾아와서 예단을 들여 할애 하고 또 사주관에게 할애 했다. 유시랑은 큰 잔치를 베풀어 빈객을 접대 했다. 사부인은 남편을 만나서 다시 유시 가문의 주부가 되었으나 새로운 슬픔이 있으니 바로 아들 이나의 생사 소식 이었다. 사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이나의 행적은 묘연에 알 길이 없었다. 어느덧 신년을 맞으며 사부인이 유시랑에게 은근히 수레했다. 그전에 제가 사람을 잘못 천거해 가사가 타락했던 이를 회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고 제 나이도 사십에 이르러 생산하지 못한지 십년이라 밤낮으로 큰 걱정입니다. 후손을 위해 다시 숙료를 얻어 생남의 길을 마련할까 합니다. 후손을 위해 소실을 권하는 부인의 뜻은 고마우나 그전에 교녀로 말미암아 이나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또 다시 차빈을 집안에 들여놓겠소. 사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제가 시랑과 동서 삼십년에 일점 혈육이던 이나의 생사를 모르고 아직 사속이 없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배우리까 하고 묘 해수님의 진려가 현숙하고 또 귀한 자식을 둘 팔자라 하면서 유시랑의 척으로 삼으라고 권했다. 유시랑은 사부인의 성의에 맞이 못해 부인의 생각에 맡기겠다고 허락했다. 또 청할 일이 있습니다. 부인은 화제를 받고 남편에게 말했다. 노복이 저를 시중하다가 조난한 배 안에서 죽었으니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황릉 묘가 황패스니 중수하고 또 묘의 스님의 암자가 있는 군산 동구에 탑을 세워서 모든 은혜를 갖고 자 옵니다. 유시랑은 부인의 청은 마땅히 해야 할 사은의 지성이라 하고 많은 재물을 희사해 시설했다. 묘의 스님은 유시랑 부부가 보낸 후한 금백으로 수월함을 중수하고 군산 동구에 탑을 신축해 부인 탑이라고 불렀다. 특히 황릉 묘를 장엄하게 중수하고 노복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광각을 갖추어서 다시 후장을 지내니 사부인의 기특한 뜻을 세상이 칭송에 맞이 않았다. 사시의 사동이 황릉 묘지기에게 중수비용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룡령 땅에 들러서 묘해 스님의 진료를 찾아갔다. 이때 낭자가 낭자가 그전에 알았던 사부인의 사동을 보고도 제 알지 못하고 물었다. 총각은 어떻게 또 이곳에 왔소? 낭자는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연전에 사부인을 모시고 장사를 가던 길에 택에서 수일간 신세를 진 사환입니다. 아참 그랬군요. 제가 몰라뵈어 미안합니다. 사부인은 안녕하시지요? 사동이 그 후에 지낸 사부인의 사실을 대략 전하자 낭자는 사부인이 누명을 벗고 시가로 돌아가서 잘 있다는 말과 그것이 모두 낭자의 고모님 묘해의 공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인사가 끝난 뒤에 사환은 사부인이 보낸 편지를 낭자에게 내놓았다. 임 낭자가 감격하고 봉을 떼어보니 사연이 매우 강곡했으므로 사부인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한편 7년 전 설매가 이나를 차마 물속에 던지지 못하고 가만히 강변의 숲속에 놓고 간 뒤에 이리였다. 이나는 잠에서 깨어 아무도 없으므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앙앙 울고 있었다. 이때 마침 남경으로 장사차 지나가던 뱃사람이 우는 어린아이를 찾아가 보니 얼굴 생김이 비범하고 우는 모습이 가엾어서 배에 태우고 갔다. 그러다가 갈 길이 멀고 남경 가서도 누구에게 맡겨야 했으므로 도중에 연화촌에서 이나를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내려놓고 갔었다. 이때 마침 임가의 아내 변씨가 꿈을 꿨는데 문 밖에 이상한 광채가 빛이었으므로 놀라서 깨니 꿈이었다.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은 남편 임씨가 급히 밖으로 나가서 본 즉 용모가 잘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변씨가 하늘의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준 기동자라고 기뻐하고 고이 길렀다. 그러다가 변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임 낭자가 친동생 같이 기르고 있었다. 효성이 지극하고 용모가 고운 임 낭자가 부모를 다 잃고 외롭게 지내게 되자 동정도 하고 탐도 나서 여러 군데서 혼인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임 낭자는 고모 묘 혜 스님이 장차 귀한 몸이 되리라던 말만 생각했다. 사부인은 임낭자의 재덕을 생각하고 유시랑에게 허락을 받은 뒤 사안을 그 연하천으로 보내고 얼마 지나 다시 시녀와 가마꾼을 보내서 임낭자를 데려오게 있다. 임낭자가 사부인을 만나려 생각하던 차에 가마로 자신을 데리러 왔으므로 감사히 여기고 얻어서 기르던 이나를 데리고 함께 사부인을 만나 서로 반겼다. 이나를 자신의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부인은 임낭자에게 유시랑의 둘째 부인이 되기를 권했다. 임낭자는 이것이 꿈인가 의심하면서도 고모의 예언을 생각하고 감격했다. 사부인은 태길에 친척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임시를 성례시켰다. 임시의 용모가 아름다운 숙녀이므로 유시랑은 심중으로 기뻐하고 사부인에게 말했다. 내 그대에게 정이 덜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부인은 미소만 보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나의 예전 유모가 임시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전의 시비의 말을 들으니 낭자의 남동생 도련님이 예전에 제가 시중 들던 우리 공자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하기에 한번 보러 왔나이다. 유모의 말을 의아스럽게 생각한 임시가 유모에게 물었다. 대개 공자를 어디에서 잃었던가? 북경 순천부에서 잃었습니다. 임시가 생각하기를 북경이 천리인데 어찌 남경 땅에서 잃은 공자를 얻었으랴 하고 의아했으나 시녀에게 이나를 불러오게 했다. 유모가 보니 어렸을 때 자기가 밤낮으로 안고 기른 이나가 틀림없었다. 반가운 생각으로 왈칵 끌어안느나 한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녀는 실로 내 모친이 낳은 친동생이 아니고 모년 모월 모일에 강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주어다 길러서 은한매가 되었다네. 만일 얼굴이 댁에서 기르던 공자와 같으면 혹 그런 연고 있는 소년 인지도 모르겠네. 이때 소년이 먼저 유모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유모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아 도련님 유모는 소년을 끌어안고 임씨에게 급히 고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댁의 도련님이 아니면 어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반가워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성명은 비록 모르나 전에 귀한 대가 아들로서 곱게 길렀던 것이 분명하고 남경으로 가던 뱃사람이 어디서 데려왔으나 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 버리고 간 것이오. 유모는 잘 알아보고 대감 부부께 말씀드리도록 하게. 유모는 임씨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곧 사부인에게 그 말을 전했다. 부인은 황망히 임씨방으로 달려와서 소년을 보고 반신반의 하면서 물었다. 너는 나를 알겠느냐? 이나는 사부인을 자세히 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십니까? 어머님이 집을 떠나신 후에 소자가 매양 그리워했습니다. 어릴 때 이리라 제 기억이 아득해 잘 모르겠으나 여자가 저를 안고 멀리 가다가 제가 잠든 사이에 강변 숲속에 두고 갔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 외롭고 무서워서 울고 있으니 큰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다가 또 어떤 집 울 밑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사람들이 거두어 길러줘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뜻밖의 여기 와서 어머님을 배우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사부인은 이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이대로 깨지 말아야겠다. 내 너를 다시는 못 볼까 했더니 오늘 밤 집에 돌아온 것을 이렇게 만나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느냐 사부인이 유시랑에게 이나를 찾은 사실을 고하자 유시랑이 급히 달려와서 자초지정을 듣고서 임시를 칭찬하며 기뻐했다. 우리가 이처럼 만나서 즐기는 경사는 모두 그대의 공이니 그 은덕을 어찌 잊겠는가 금으로는 나의 가장 큰 슬픔이 없어졌다. 온 집안이 경사를 축하하면서 이나의 모습을 보니 장부의 체격이 헌칠하고 그 준매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멀고 가까운 친척이 모두 모여서 취하는 동시에 임시에 대한 대우가 도터워지고 비복들도 착한 임시를 존경으로 섬겼다. 사부인도 임시대학일을 동기처럼 아끼고 임시 또한 사부인을 형님같이 극진히 섬겼으며 보통 처첩간의 투기같은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이 무렵에 교녀는 냉진과 함께 살다가 냉진이 역적 괴수로 잡혀 처형되자 도망가서 낙양 술집에 창기가 되었다. 낙양의 인사에게 웃음을 팔아 재물을 낚으면서 예전에 자신이 한림학사의 부인이라고 호언했으므로 낙양에서 교녀의 교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유시랑 요시랑댁의 사환이 마침 낙양에 왔다가 창녀 교시의 유명한 평판을 듣고 술집에 가서 보니 분명히 교시라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교녀의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유시랑이 부인 사씨에게 말했다. 교녀를 잡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낙양 청루에서 형색이 낭제하다니 내가 돌아갈 때 잡아서 서륙하겠소. 그러십시오. 교시를 잡아서 제 원안을 풀어야겠습니다. 관대한 사씨도 교녀에 대한 철천지안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씨는 아들 이나를 만난 호로는 시름이 없었고 유시랑은 사사로운 고민이 없어서 정성껏 백성을 돌보니 모든 백성이 농업과 학업에 힘섰으므로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황제가 그 공적을 들으시고 예부 상서로 승탁하시니 유 상서가 사은차 상경하게 되었다. 행차가 서주에 이르러서 장녀로 이름난 교녀를 염탐하니 분명히 그곳 화류계에서 군림하고 있었다. 유 상서는 수단 있는 매파와 상의하고 장녀 교실을 시켜서 이러이러 하라고 명했다. 매파는 교녀를 찾아서 말했다. 이번에 예부 상서로 영전되어 상경하시는 대강께서 교낭자의 향명을 들으시고 소실을 맞아 총액 거자 하시는데 낭자 의향은 어떠한가? 교녀는 득이의 미소를 지었다. 매파가 교녀의 승낙을 구하자 유 상서는 임부를 갖추어서 교녀를 가마이태워 본행차와 따로 서울로 데려가도록 분부했다. 유 상서는 서울에 이르러 황제어전에 사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척을 모아놓고 경축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사시는 임시를 불러 두 부인을 뵙게 하고 말했다. 이 사람은 그전의 교녀와 같지 않은 현숙한 사람이니 고모님께서는 그릇대게 보지 마십시오. 두 부인은 세 사람이 비록 어진 사람이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취했다. 이때 유 상서는 빙글빙글 웃으며 두 부인과 좌중 손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즐거운 잔치에 영이 없으면 심심할까 합니다. 노상에서 명창을 얻어왔으니 한 번 구경하시오. 좌우의 명예 창녀 교실을 부르라 했다. 이때 교자로 실려서 서울로 왔던 교녀가 사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명하고 상섭댁으로 데려오자 가마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놀라며 물었다. 이 집은 이 집은 분명히 유한님 댁인데 왜 이리 가느냐 시녀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유한님은 귀양가시고 우리 대강께서 이 집을 사서 살고 계십니다. 시비는 교녀를 인도해 유 상서와 사부인 앞으로 데려갔다. 교녀가 눈을 들어서 보니 좌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전부 낯익은 유연수문 중에 일족이라 벼락을 맞은 듯이 낙담 상원하고 말았다. 교녀는 땅에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유 상서는 호통을 하며 꾸짖었다. 니 죄를 아느냐 교녀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니 죄는 인륜이니 음부는 들으라. 처음에 부인이 너를 경계해 음탕한 풍류를 말라함이 좋은 뜻이거늘 너는 도리어 대죄를 짓고 아직도 살고자 하느냐 교녀는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울었다. 이 모든 것이 제 죄요나 자식을 해친 것은 설매가 한 일입니다. 유 상서는 교녀의 비굴한 형색에 더욱 노했다. 곧 시동에게 엄명해 교녀의 가슴을 찢어 해치고 심장을 꺼내라고 했다. 이때 사부인이 시동을 만료했다. 비록 죄가 중하나 대감을 모신지 오랜 몸이니 시체는 완전하게 처치하십시오. 유 상서는 부인의 권고에 감동하고 동편 언덕으로 끌어내 교녀를 죽이게 명했다. 유 상서는 망고의 간부 교녀를 죽이고 흡족했다. 사부인 사부인은 시녀 80여세를 안양하고 그 후대의 공자는 병부 상서에 이르고 유흥은 2부 상서를 하고 유주는 호부 시랑을 하고 유라는 태상경을 했다. 그 모친 임시도 복록을 누려서 자부와 제손을 거느리고 사시부인을 모시며 안락한 세월을 보냈다. 문필에 통달한 사시부인은 내훈 시평과 열려전 십권을 지어서 세상에 전하고 자부들을 가르쳐서 선도를 행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 법이니 기록해 후세에 전하는 바이다. 네, 책방에 진장이 들려드린 고전소설 사시남정기 편안히 들으셨다면 다음 작품을 위해서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